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진 첫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상전 침공 연기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헤즈볼라와의 교전도 계속 이어지면서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정영 기자입니다.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지구 전쟁의 목표가 새로운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힌 이스라엘. 지상전이 임박했음을 거듭 시사하면서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전이 벌어진다면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피터러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CNN과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도심 지역 전투 특성상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쟁 발발 2주 만에 인도주의 위기를 겪는 가자지구에 가까스로 구호품이 반입됐지만 공습 강화 발표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개시 연기 문제를 이스라엘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만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상황. 이스라엘은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 헤즈볼라와도 선발적인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미 전투의 중심에 있다며 만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상공격을 시작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분쟁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